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기기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번에 출제가 된 전기기기 이제 난이도 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난이도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구급직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수준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주는 걸 산업기사 수준의 난이도를 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지금 이제 전기산업기사 기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를 주는 걸 전기기사 수준의 문제들도 일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데 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산 문제들이 여러분들 좀 출제가 조금 많이 되었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을 계산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늘 물어봤던 패턴인데 조금은 이제 작게 물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산 문제 난이도 자체는 이제 조금 기본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형태 그 정도의 문제로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기기는 항상 마찬가지인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계산 문제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야를 하시던데 계산 문제도 끝내는 이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되셔야 되는데 개념 별개, 계산 문제 별개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뭔가 하면 열화 방지 대책이죠 열화 방지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건스베이터, 질소가스 봉입, 그리고 브리드입니다 브리드라는 말은 협착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이 브리드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협착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핵심은 요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리스트를 사용하는 거는 턴 온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턴 오프까지 되는 걸 G2죠 이게 이제 자기소호승소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G2를 거치게 되면 G2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턴 온 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담을께서 많이 다뤄보셨을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톨크라고 하는 거는 자속에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하는데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요렇게 이제 말로 물어볼 때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요걸 차라리 이렇게 공식으로 물어보면 이걸 틀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계산 문제로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틀리는데 요거처럼 요렇게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어볼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요 형태에 있어가지고 직권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4번입니다 CKVA 1000퍼 100V 단상 변화기 1차측으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나왔을 때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변화기에서 물어보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역률이 1일 때 역률이 1이 되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란 같고요 최대 전압 변동률이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면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면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란 같아죠 그리고 최대 전압 변동률이 나올 때의 역률을 최대 역률이라고 하고요 최대 역률일 때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그냥 6,8이기 때문에 10이죠 요렇게 바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구해야 겠다 라고 하면 V1N분의 I1N에 R2N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R2N 곱하기 100이죠 천분의 내놔 6%로 Q도 마찬가지죠 100이 되니까 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8,10이죠 그래서 10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동기속도 같은 경우에는 120f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극수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극수는 2,4,6,8 이렇게 갑니다 짝수로만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자극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4,6,8장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2를 넣어 보게 되면 6,000이 나오고요 4를 넣게 되면 3,000이 나오죠 그러면 4,000은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징육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4번이 틀렸죠 보걱의 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보상건선하고 요걸 헷갈려 하시면 안되는데 이렇게 올 경우에 요게 이제 보상건선입니다 보상건선으로 물어봤다 라고 해도 동일하죠 이 직렬로 연결하구요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게 아닌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7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변학기 같은 경우에는 변학기에서 파형이 기본파의 상고조파가 나오기 때문에 외형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상고조파가 왜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포화 때문에 그래요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8번입니다 직렬 전동기가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것 하고 물어봤으니까 브러쉬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속도로 회전하는 건 정류자하고 전기자만 회전하니까 브러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하는 거구요 자 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Y결선을 우리가 성형결선 혹은 스타결선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선간전압이 루트3의 상전압의 30도가 되구요 그리고 선전류나 상전류랑 같고 델타 델타 삼각결선 혹은 이제 환상결선이라고 하면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루트3의 상전류의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리고 Y결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이거는 중성점을 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라고 했구요 중성점을 첩제하게 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대지전압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보호계정기가 확실하게 동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델타결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상고조파가 제거가 되고 한 대 고장 시 V결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어본 게 뭔가 하면 절연이 우수하고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정성점을 첩제시키면 이라고 했으니까 YY결선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요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분권 칭류전동기죠 그래서 톨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T는 오메가분의 P0가 되죠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N이고 P0는 ECI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RPM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0분의 1200분의 60분의 1200분의 20의 값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단자전압이 나와있죠 그러면 A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130-50 곱하기 0.2 곱하기 50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이 값이 10이니까 이거 해주면 120이 나오구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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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라가죠 그러면 이제 2하고 이거 날리면 3이 되니까 결국은 5분의 15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구요 자 이 이 슬롯 수를 물어봤으니까 가장 기본인 게 뭔가 하면 매극 매상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곱해보면 돼요 12죠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게 12라는 말이거든 요거에 이제 배수로 요렇게 올라가니까 12 24 36은 나오는데 4는 나오지 않겠죠 자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요 파형을 개선하는 거하고 이거 하면 나르죠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해전자로 분류할 때 해전 계좌형이 동기기죠 정확하게는 이제 동기 발전기를 쓰는데 요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하는 거지 기전력의 파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회전 전기자형이 직육이고 유도자형이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지 기전력의 파형하고는 관계없죠 차라리 이제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파형을 물어보면은 더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요거죠 범포권은 고주파를 감소하고 단절권은 고주파를 제거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시다가 요렇게 물어보니까 어? 동기발전기 이러면 당연히 해전 계좌형이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걸 답을 못 찾은 분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기나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제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러면 농양일대는 극수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 제어법 전원전압 제어법 권선영은 2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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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가지인데 요걸 이제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그나마 하실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형이죠 소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1차 제어구요 요거는 대형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차에서만 저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먼저 큰 틀에서 구분을 하셔야 되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톨크하고 속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형태의 최대 톨크 1장이라고 나왔을 때 요기가 슬립이 되면 이건 권선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슬립이 아니죠 슬립이 아니고 전격 속도 전격 속도 속도와의 관계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로 보셔야 되는가 농양에서 찾으셔야 되거든 그러면 속도하고 톨크가 요거는 이제 최대 톨크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바뀌더라도 최대 톨크가 일정하게 놀라 그러면 전압하고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일정해져야 요렇게 일정하게 논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렇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파수 제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삼상유도계에 대하여 톨크 곡선을 보통 보시는 게 슬립하고 톨크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례추위 곡선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간 이걸 이제 착각해가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자 14번 요거는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죠 그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뭔가 하면 요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이거는 일정 속도로 구동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록계 구동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전방지용으로 조금 물어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요거는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앱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앱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이 내용은 조금 찾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15번 유도전압초정기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이게 단상하고 삼상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단상일 때는 단근 변압기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교반자계를 이용하는 거고요 삼상 루도전동기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자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상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고요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락건선이 있어야 되죠 이 단락건선이 하는 역할이 루설리렉턴스에 대한 전압강화를 방지합니다 삼상은 당연히 단락건선이 필요 없습니다 삼상은 당연히 단락건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로서 질문하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문제 용량으로 보는 것은 계산을 하고요 삼상은 루트삼을 곱하면 되죠 아마 요거는 충분히 다 맞추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단상보다는 이상이 당연히 톨카가 크겠죠 야가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단상보다는 이상이 당연히 큽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셨으면 쉽게 찾으셨을 거고 이 내용을 내가 막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자 17번입니다 정상상태 운전 중인 동기전동계의 부하가 변화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무조건 요게 일정하다 역률이 일이기 때문에 역률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조상기죠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역률이 1이 되게끔 맞춰주는 기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부하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하가 바뀌면 당연히 역률도 바뀝니다 역률 당연히 바뀌거든 근데 이제 요걸 1이 되게끔 계속 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바뀌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맞췄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시험 운이긴 운이죠 자 슬립이 0과 1이 되면은 그 값이 모두 0이 되는 것은 당연히 출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출력을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슬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슬립이 0이거나 1이 되어버리면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없는게 되어버리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건데요 이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D축에 전자계가 이루는 각도가 무부하에서는 요걸 이제 우리가 최소라고 합니다 제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조금 어려워지 싶고요 20번 이 문제는 마찬가지죠 이 브라스 마이너스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흘러가거나 그죠? 아니면 요렇게 동작이 돼가지고 흘러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동시에 온이 되어버리면 이거 이제 단락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